다쿠공 육수 전화요. 그거 개과입니다. 월요일날 13, 14, 20, 22, 22, 22, 22, 22, 25 월요일에 있네요. 13, 14, 20, 22, 23, 24, 25 월요일날은 22, 29, 30, 35 45수가 한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올킬 했습니다. 월요일날, 수요일날 여기는 한계를 더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 실수가 있으니까 월요일에는 12번 12, 15, 23, 23, 25, 35, 35, 25, 26 그 제인수가 많죠. 그 다음에 12번, 16번, 20번, 21, 32, 33, 33 한수 거의 거의 올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쭉 보면은 여러분도 유튜브 쭉 봐보세요. 예전거 다쿠공 육수 거의 다 올킬이 많습니다. 한계 아니면. 그래서 이것은 신의 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도 예. 예. 제이수를 잘 뽑는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거죠. 하. 뭐. 신의 손이야. 신의 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거만 잘 보면은 2등 할 수 있는 황점이 높다는거죠. 제이수 뽑아주니까. 알아서 잘 뽑아주니까. 그러니까 참고를 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연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죠? 본인만의 스키도 익히고 조만간 이때됩니다. 아시겠죠? 아휴. 저도 좀یں eğ Rosie. 하. imana wage. 하. ves. 신의 손. 여러gies. Sek Emm. 가까이. 분.